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점심을 먹고 막 컴퓨터를 켜자마자 조선일보의 온라인신문 일면에는 큼직한 사진과 함께 제목이 떴습니다. 야당 항해도 막무가내 땅땅땅 아수라장 법사위 그 어떤 칼럼보다도 현재 시국을 잘 담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을 잘 그려낸 현장관찰이기 때문에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의 글을 그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29일 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의 상정과 포기를 놓고 거세게 충돌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저의 설명입니다. 그 파급효과가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의 개정안 통과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전시의 물량 급감과 전시의 갓 폭동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충분히 큰 법안이기 때문에 고심을 해야 됩니다. 다시 기사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전날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행정안전위에서 부동산관련법이 예당 단독으로 통과된 데 항의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안을 세밀하게 심사해야 된다. 이런 일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다고 이렇게 항의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소위가 구성되지 않는 이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 법사위 전체의 상정과 표결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위원회 서류에게 고승과 삿대질을 했고 결국 야당위원들이 포기를 거부하며 퇴장하는 등 법사위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통합당의 조수진 위원이 항의합니다. 이게 민주화 세력이냐? 민주당의 김남국 위원이 답합니다. 소위 구성 그동안 안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러십니까? 윤호중 위원장 법안 상정에 찬성한 위원들 기립하시아. 통합당 김도우 위원은 윤호중 위원장에게 이렇게 강행할 거냐?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국 독단적으로 통과시킬 거면 우리가 여기서 일당 독재에 대해 덜러리를 쓸 필요가 없다. 그러자 윤호중 위원장은 표결 전 통합당 위원들이 퇴장하려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가시면 보수 언론은 토론도 심사도 없이 통과시켰다. 이렇게 쓸 것이 아니냐 하면서 표결을 바로 강행하게 됩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국회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의사일정도 제멋대로 잡고 법안도 순서도 지키지 않고 원하는 법안을 앞으로 빼냅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국회는 관련법이 있으면 관련법을 병합회 심사해야 되는데 우리 국회의원이 낸 법안은 병합심사도 하지 않습니다. 막무가내로 독재의 말문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어서 176석을 갖고 있으며 절차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이 부여한 것인가. 법이 집값을 낮출지 반대로 갈지 점검도 안 합니다. 민주당의 안하무인 국민 무시 이런 일당 독재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기사를 읽은 한 독자분 김창진 님이 남긴 의견이 이 땅에 양식 있는 보통 시민들의 바람과 소망과 불만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김창진 님의 주장입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76석을 갖고 있으며 정치를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이 부여한 것인가 라고 말했다. 어리석은 주호영 원내대표다. 아니 민주당이 그럴 줄 몰랐단 말인가. 법사위원장 등 모든 상임위원장을 자리를 민주당에 싹쓸이 할 때부터 이미 4년간 국회를 제멋대로 하겠다는 걸 몰랐다는 말인가. 그러니 통합당 의원들은 모두 바보 멍청이들이다. 이렇게 김창진 님이 일괄합니다. 지금이라도 4.15 부정선거 투쟁에 올인해야 된다. 국민은 4.15 당일 투표에서 통합당에 민주당보다 더 많은 표를 줬다. 그것을 민주당이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뒤집어버렸다. 그러면 통합당은 4.15 부정선거 투쟁을 해서 잃어버린 표를 되찾아와야 하지 않느냐. 그걸 포기해버리니 지금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거다. 4.15 부정선거 투쟁하지 않으면 앞으로 4년간 내내 이렇게 당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도업 간사에게 묻고 싶은 것은 당신들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느냐는 겁니다. 당신들 몰랐어요? 당신들 몰랐습니까? 저는 흔히 알고 있었는데. 176석을 만들어낸 더불어민주당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법의 이름으로 합법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통과시킨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미래통합당의 비겁함이라는 것은 불의의 눈을 감은 거죠. 4.15 총선의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그 순간부터 모든 성분은 다 결정된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그 알량한 자존심과 그 알량한 자리 때문에 4.15 총선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귀를 막고 눈을 감는 대가를 당신들이 지불하는데 당신들이 지불하는 것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민들이 센 고생을 하게 된 거죠. 악법들이 마구마구 통과될 테니까. 조호영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4년 동안 그야말로 덜러리 야당 이중대 야당 부역하는 야당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무선수로 176석을 무기로 해가지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획득한 176석을 무장을 해서 모든 본인들이 원한 모든 법안을 통과시킨 뭘 어떻게 막겠습니까. 지금 딱 3달이 안 됐습니다. 개원한지. 3달 안에 일어나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날지 모든 법안을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정말 미래통합당 위원들은 한 번 더 근본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gongtv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